아직도 구름 선수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10살이 지금 덜 배지기 이런 거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성훈이 형도 10살이 들어가네요. 아, 지금은 아이 10% 법나요. 아, 지금 아이 10% 법나요. 아, 원수 없나요? 아, 원수 없나요? 아, 원수 없나요? 아, 원수 없나요? 잘해! 잘해! 야 대박. 야 대단합니다. 야 선생님 봤어. 최선호 선수.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야. 야 이건 정말. 와 이건 올림픽 같애 있지 않았어 지금? 우와. 정말 제가 수호하는 연예계의 많은 시름들을 봤지만 손에 꼽히는 명장면을 구경합니다. 두 선수가 약 5분여 동안 힘을 겨루다가 둘의 힘이 뭉쳐지면서 에너지가 극하게 달았을 때 서로 기술을 했는데 그 기술을 받아서 추 선수가. 야. 이시영 선수가 우리한테 쓴거죠. 이시영 선수가 우리한테 쓴거. 이시영 선수가 안다리로 본인을 넘긴거죠. 지금 검색어 뜨고 있네요. 하하 안다리 이시영 안다리 이시영. 유재석 9위. 2위. 1위. 오우. 딱지 나오는 거네. 딱지 없는 거네. 딱지 없는 거네. 딱지 없는 거네. 아. 딱지 없는 거네. 안녕하세요. 저희 럭저리 딱지 며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용적인 딱지부터. 최고급 딱지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자 반품이나 환불 안 되니까 신중하게. 딱 하나씩만 사십나요? 네 딱 1인당 딱 하나씩만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나요? 1인당 하나요? 1인당 하나요? 1인당 하나씩만 사야돼요? 1인당 하나씩만 사야돼요? 야. 하하 딱지 하하 딱지. 자 만지고 사야됩니다. 아 이거 누가 사요 아이스 딱지를? 하하 딱지가 제일 맘에 들었는데. 저는 알딱지입니다. 코딱지는 나. 아이 가망이 없으니까. 코딱지요. 딱지면 얼마에요? 4천원. 이게 벌써 4천원이에요? 500원짜리 하나 사야돼요? 나 패션 딱지 사야래요? 그럼 제가 패션 딱지 할게요. 오케이. 그럼 나는 물딱지 할래요? 물도 주는 거예요? 네 같이. 충전기 같이 줘요. 자 성진이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보고 때려 하나요? 화이팅. 지효야. 1번에 1번 해주셔야 돼요. 아 왜 내가 나한테. 아 근데 물 딱지를 넘기기도 쉽지. 네 물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가. 아니 아니야. 내 딱지는 패스터드 딱지 아무것도 잊지 않지만 절대적인 위로가 가지고 있는 막딱지 바닥에 쫙쫙 달라붙는 내 딱지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물 딱지 물 딱지 자코스 지금 노래잖아 아 두 개 다 노래하고? 지호야 너의 영혼을 심옥해 심옥해 다 부려버려 피싸 comfortable 지호야 сразу 패스터드 딱지 널 믿는다 하우야 하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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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하우야 그거야. 하야 너 지금 날라간다 날라간다. 와 개가 크니까. 스케치북 딱지에 위령.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해라. 전체 됐어. 전체 됐어. 센스 갑니다.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정확히 중앙만 맞추면 돼. 중앙. 중앙에. 너무 우리 꼬만에. 너무 우리 꼬만에. 아주 심하게. 너무 우리 꼬만에.